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다음 달 5월 10일이 되면은 여기서 첫 수업을 시작한지 딱 1년이 되는 해여가지고 저희가 1년 동안 해오면서 제가 이제 느낀 점들과 그 다음에 저희가 1주년 맞이해서 이례성으로 할인 이벤트 이런 거 하기보다 좀 더 의미 있는 걸 했으면 해가지고 준비한 이벤트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려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은 제가 1년 동안 이 커피 교육장을 운영을 하면서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너무나 뻔한 내용이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도 계속해서 하면서 느끼는 건데 꾸준한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거를 공부한다고 쳐볼게요 마케팅을 공부한다 치면은 마케팅에 내가 모르는 어떤 비법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또 커피를 배운다고 하면은 커피 추출을 할 때 또는 로스팅을 할 때 엄청난 비법이 있지 않을까? 한 번에 할 수 있는 근데 계속 다 해봤는데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 비법은 없어요 비법은 없고 어떤 요령이나 팁은 있을 수 있지만 그냥 꾸준하게 오래 올바른 방향성으로 한 사람이 그 분야를 잘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탑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어떤 내가 시도하고 있는 것의 분야에서 결과가 나오려면은 빠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의 노력의 양이 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꾸준함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를 지금도 계속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도 유튜브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히 하고 있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고 투 뿐만 아니라 인스타라던가 저희가 이렇게 교육장에서 교육을 하는 것들도 꾸준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꾸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방향성을 조금 잘 잡고 전략을 잘 짜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략이 맞지 않으면은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할 방법을 다시 고안을 해가지고 새로운 전략을 시도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하게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보시면은 여러분들도 뭐 카페든 여러분들이 하시는 분야에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1년 동안 이제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멀리 바라보는 시각인데 그리고 아래에다가 제가 건강관리라고 써놨어요 써놓으면 뭐냐면 저희도 이제 오픈 초기에 수강생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빈 시간들이 많았어요 그때 이제 뭐 나름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예 논 건 아니고 제 나름대로 무언가를 많이 하긴 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좀 체력관리를 운동을 또 하고 또 먹는 것도 잘 챙겨 먹고 잠도 잘 자면서 체력을 잘 관리를 했어야 됐는데 점점 이제 많은 분들에게 노출이 되고 수강생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다 보니까 바빠지게 되니까 오히려 이때 좀 더 체감을 하게 됐거든요 그 전에 건강관리를 많이 해놓고 평소에도 계속 했어야 되는데 그 전에 안 해놓고 바빠지다 보니까 몸이 이제 지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몸이 지치니까 또 시간도 없어지니까 그 핑계로 운동이나 제대로 체력관리를 못하게 되고 잠도 늦게 잘 때도 많고 자꾸 이제 악순환이 반복이 돼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다 사람이다 보니까 피곤해지면은 기분도 조금 안 좋아질 수가 있고 예민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그 서비스의 품질이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멀리 바라보고 뭐 장산든 사업이든 1년 6개월 하고 그만두실 게 아니니까 길게 바라보고 가는 게 조금 중요하고 이거는 저희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올린 적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실 때 단기적인 이익에만 조금 급급하게 전략을 짜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인 이익을 보고 좀 멀리 내다보고 전략들을 짜고 한 가지 예시로 좀 설명드리면 그 영상에서도 말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저희가 어떤 수강생분이 오셨을 때 단기적인 이익만 추구한다면은 그분한테 조금 더 과한 수업을 추천을 한다거나 또는 일부러 다른 수업을 듣게끔 계속 유도를 한다거나 그런 행동을 했을 텐데 물론 그런 영업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조금 시각이 다르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멀리 바라봐서 그분한테 당장에 그렇게 제가 영업행위를 해가지고 단기적인 이익을 얻어낼 수도 있지만 그랬을 때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멀리 바라보고 그분과 진짜 함께 같이 성장하는 개념으로 보고 필요한 수업만 추천을 드리고 그분이 진짜 물어보신다면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좀 과한 수업이다 판단이 되면 제가 이 수업은 좀 과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이유가 제 개인적인 가치관도 있지만 저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를 멀리 내다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나중에 돌아봤을 때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한 건지 나중에 봐야 알겠죠 근데 지금은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고 계시는 분야에서 단기 목표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시야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진정성의 힘이라고 작성을 해왔는데 저희의 이제 교육장의 모토 세 가지 중 하나가 이제 진정성이 있어요 결국에는 이 진정성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강생 분들 중에 수업을 들으시고 저에게 이 얘기를 해 주신 분들이 많거든요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진짜 진정성이 느껴져서 뭐 수업을 선택했다 수업을 다 듣고 나서 진정성이 항상 느껴서 좋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 진정성에 대한 정의가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솔직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실제 수강생 분들을 대할 때나 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제가 솔직한 감정으로 대하고 또 실제 그분들한테 이게 비용이 적든 많든 어느 정도 비용을 받고 교육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그게 실제 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해가지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최대한 맞춰서 최대한 가져가실 수 있는 게 많도록 또 그분들 각자에게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 나름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전달이 돼가지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거나 또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뭔가 그게 저희가 계속 성장을 한다는 게 이 진정성이 조금 전달이 돼서 저희를 선택해 주시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진정성이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아서 요새 매우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저희는 저희의 이 진정성이 잘 전달이 되도록 노력을 할 거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분야에서 결국에는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잠깐은 속일 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분야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잠깐은 속일 수 있지만 언젠가는 금방 알게 되고 지금 시대는 여러분 유튜브나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통해서 다른 분야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가 있잖아요 또 정리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여러분들이 속인다고 하시더라도 금방 알게 되세요 그분이 알아보기만 하신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까지 1년 동안 여기를 운영하고 카페 교육을 하면서 느낀 점들인데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부분은 참고하셔도 되고 저랑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그냥 생각을 하는구나 저 말은 좀 괜찮은 것 같다 하는 거는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1주년 이벤트에 대해 소개를 드리면 저희가 이제 이름은 간단하게 찾아가는 무료 교육 서비스라고 이제 정했는데 신청 대상은 전국의 카페 하장님 또는 직원분들인데 주의하실 점이 직원분들은 사장님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세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협의를 하지 마시고 미리 협의를 하신 다음에 무조건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대신에 하장님이 안 하고 직원분들이 신청을 하셔도 상관 없으세요 협의가 됐으면 그 다음 접수된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한 분을 선정을 한 다음에 5월 중에 방문을 드릴 거거든요 일정을 협의한 다음에 방문을 드린 다음에 어떤 부분을 도와드릴 거냐면 교육 내용도 미리 협의한 다음에 진행을 할 건데 커피 추출 세팅이라던가 그 다음 라떼아트라던가 또는 카페 마케팅적인 부분이나 메뉴적인 등등등 그 기타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와드릴 거고 저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을 사용을 해서 하는 거는 조금은 힘들긴 해요 그래서 2시간에서 많으면 2시간 반 그 정도 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미리 협의 통해서 준비해 가고 가서 현장에서 상황을 보고 도와드릴 거고 저희 이제 링크를 달아둘 건데 링크 들어가시면 구글 드라이브 홈이 있거든요 거기 가시면 간단한 양식이 있어요 뭐 인적사항 쓰시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뭐 엄청 뭐 대학교 자소서만큼 에어폰지 두 장 분량 그렇게 쓰실 필요는 없으시고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카페를 뭐 시작하게 된 계기 솔직하게 그냥 뭐 생계 목적 뭐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다른 게 있으시면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현재 뭐 가장 큰 어려움 겪으시는 거 도움받고 싶은 부분 자유롭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려운 부분이랑 도움받고 싶은 부분은 조금 그래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주의하실 사항이 이제 해당 교육 내용은 유튜브로 촬영을 진행을 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물론 막 사장님을 막 엄청 대놓고 얼굴을 찍을 건 아닌데 마스크 쓰셔도 상관없고 영상 촬영을 하다 보면은 사장님 얼굴을 피하고 찍다 보면은 촬영이 조금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간중간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 점 참고를 조금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주년 이벤트를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많이 하시는 것들이 이제 할인 이벤트 같은 걸 많이 하니까 저도 그런 걸 할까 생각을 하다가 뭐 할인 이벤트도 분명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1년 동안 저희가 받은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조금이라도 돌려드리고자 한 분을 선정해서 이렇게 도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저희가 성장을 하게 되면은 더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의 최대치가 이 정도라고 판단을 해서 이걸 진행을 하려고 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저희 카톡 채널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커피 교육 내용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